네 이렇게 있지? 네 이렇게 하면 돼 있지? 그냥 이걸 먹어야 돼 있어 30이 돼야지 네 그럼 못 끓이는게 응? 못 끓이잖아 이제 30이 된다 찾아온거 이게 무슨 짓? 그래 그래 그럼 이거 10이 되겠지? 10. 그럼 이게 5백개 안되네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아까 32%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되지. 그럼 이것도 다시 봐. 아까 전에 2파이 아리라 했으니까. 반전이 6이라 했으니까. 12 곱하기 3이니까. 36이네. 뭐가? 여기 36이네. 그럼 여기랑 여기 합쳐서 9가 되는 거 아니야. 9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럼 반전이 4.5백개 안되잖아. 네. 이게 안되네 그러면. 네. 그럼 36이네 됐지? 네. 아까 전에 이게 7.5 두 개니까 15. 15이니까 이게 4네 높이가. 네. 네. 다시. 네.